두번째 곡입니다 클라우의 스커티시 댄스 이 곡은 17세기 바로크 시대부터 유래된 스코틀랜드 민속춤입니다 스코틀랜드 민속춤은 지역마다 각각 특색이 있는 다양한 스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곡을 우리 프리에투드로 먼저 왼손 먼저 레가토로 연주를 하고 그리고 4분의 2 박자의 춤곡 박자에 맞춰 본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입었을 때 3분의 2 박자의 춤곡은 5분의 2 박자의 춤곡이 품에 맞춰 본격입니다 선생님의 춤을 추기 위해서 네에끔 suspense의 춤을 추기 위해서